여기 노란 머리 안녕 너무 계속 웃어주셔서 저희가 하는데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어디죠? 가은씨? 대구죠 경상도 대구죠 가은씨 고향 어디에요? 네 저는 마산입니다 그래서 대구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일단 여기 오면 제일 좋은거 맛있는게 많다는 점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여기 제일 맛있는게 뭐에요? 막참을 먹고 오세요 막참을 먹어야겠네요 막참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윤씨도 여기 고향에서 가깝잖아요 네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요 대구를 놀러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요? 그래서 그렇게 오고 싶어했구나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대구의 이런 보나가에서 구현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지금 되게 서울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냥 물론 대구는 아니지만 경상도 카트랙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때요? 아니요